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사역을 통해서 개착한 이 대살로니가 교회. 약 3일에 3주 정도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복음이신 예수 글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환란이 있었지만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글쏘를 본받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소망의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우리가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간사나 어떤 속임수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그런 사역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유모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또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다시 10절 말씀해 보면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았다.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 삶과 복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사랑의 권면을 또 위로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 경계의 메시지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경계, 사랑함으로 징계하고 채찍질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요즘 오냐 오냐 또 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많고요. 정도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사랑으로만 우리가 전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혹 징계를 하고 경계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으로 우리가 징계하고 채찍하지 않으면 폭력입니다. 자녀들의 폭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랑으로 징계하고 경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따끔한 충고 이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으로 그렇게 경계해야 하겠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합당이 행하게 하려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전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고요.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우리 11월 말씀 묵상이 바로 10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왁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입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은혜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기억하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여왁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감사하다라는 땡스 땡크라는 단어는 띵크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생각 좀 해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봉 6장에서 덜에 나는 백합파 공중에 나는 새 생각 좀 하여봐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고 그것들은 누가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시지 않느냐 하물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끊임없이 감사 이게 뭐예요 범사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3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순하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글자 활자 죽은 말씀으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간증을 해주신 박철현 선교사님 일본 가려고요 일본 선교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오짓 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말레이시아 정글의 그 사역 거기에 이 무속신앙들이 있는데 아이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약을 준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산당 당산 거기에다가 갖다 두면 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 오지의 탐험 이 텔레비전 보시다가 뭐야 아 하나님이 나를 말레이시아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메시지를 받는 게 텔레비전보다 그것도 뭐 설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여 그 권능의 사역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도전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자꾸 내 생각을 넣고 내 경험을 넣고 내 지식을 넣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이해하고 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내가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 전하시고는 그날 밖으로 나가시다가 그리고 배단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성전을 들어오는데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화과 떼가 아니다 그때는 무화과 떼가 아니다 그런 열매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뿌리채 다 말라버려요 이게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이 성전의 신앙만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의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고 비유로 그 책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믿음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여기에 보세요 13장 하반전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이라 이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에네르 게오 그래서 에너지라는 영어의 또 근원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거기에서 뭐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이제 고린도 아니 대살로니카 전우서의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뭐예요 환란을 이겨요 핍박을 이겨요 질병을 이깁니다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 대살로니카 전우서의 또 말씀은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재림의 말씀이에요 종말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하는 아님의 능력의 말씀 14절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감사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이제 지금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어디입니까 유럽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크리스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있냐면 바로 이 고난을 본받았다 고난을 본받았다 우리도 자네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 가난 이 고난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본받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을 본받는 것을 동일한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을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토의 십자가의 고난 안산제교회의 올로 목사니 고훈 목사니 십자가를 치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목해 철학이세요 십자가를 치고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가 암병에 걸리시고 투병하시고 또 여러 고난 중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골로스에서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토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 그리스토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토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도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난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암의 고난 어떤 환경에 이런 고난들을 아 내가 예수 그리스토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도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 예수와 15절 16절이죠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온갖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자가 돼요 디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해요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다 막고 있어요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뭐예요 걸림돌이 되고 대적자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노하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데 더듣대감하면서 오는 새가족들을 담았고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맹인이 소경이 맹인을 인도하듯 그렇게 잘못 인도하고 내 신앙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신앙이 결국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네 잘못 인도하네 그리고요 자기는 천국 들어갈처럼 그렇게 하지만 남은 천국 못 들어가도록 복음 받지 못하도록 이런 걸림돌과 같은 이런 허줏대감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17절 이하의 2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네 그런데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다시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여러분 교회라고 사탄이 없을까요? 마귀가 없을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교회에 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들을 함께 공유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건면하기를 원했지만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 뭐 그럴 수 있지 못 갈 수 있지 안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송교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전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성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사탄의 노릇을 해서는 안 되겠다 19절 20절 이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가니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 될 수 있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에 멸류관 되고 영광이 기쁨 되는 그 마지막 신앙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